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원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됐습니다. 원주시는 중간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귀례면 농장의 닭 17만 마리를 오늘 중 살처분하고, 농장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의 차량 이동을 제안했습니다. 또 이 농장에서 출하한 계란이 납품된 곳, 이 농장을 다녀간 사료 차량이 갔던 농장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18곳을 추가로 조사합니다.